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저도 메가스터디로 오랜만에 돌아와서 복귀를 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지가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메가스터디로 왔으니까 12월 3일 날 런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올해 수험생들이 N수생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겠지만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서막을 작년 말 빠르면 수능 끝나고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의 런칭식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가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교재 만들고 강의 찍고 이런저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수험생활을 했었고 참 1년이라는 수험생활이 수험기간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겪잖아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매년 수험생 같은 기분으로 1년 1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빠르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타 여러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20여 년간의 생을 살면서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간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아마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뭐 이런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수험생활을 이렇게 좀 되돌이켜보면 제 수험생활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몇 밤 안 잔 것 같은데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100일이라는 거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100이라는 숫자에 참 의미를 많이 두는데요. 점수도 그렇고 남은 디데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100일 남은 우리 이제 저수험생활 할 때도 100일을 기념하고 100일이 남았을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뭐 술 한잔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시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진짜 수능이 코앞이구나 라는 걸 좀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의미로 100일을 많이 기념했던 것 같은데 또 100일이 다가왔네요. 올해 이제 보니까 8월 10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일 것 같은데 8월 10일이 공식적으로 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뭔가 생각이 많아지겠죠? 저도 요새 보면은 뭐 수강평도 그렇고 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도 그렇고 또 제 뭐 인스타 계정에 뭐 DM으로 이제 한 번씩 고민 상담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생각이 많아진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든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올해가 수험생활하기에 참 적합치 않은 해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것이기도 한데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1년 내내 유행하고 있고요. 뭐 어디 뭔가 일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뭐 그리고 공부하기 여러모로 불편한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근 한 몇 년간에 또 이런 더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폭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그리고 뭐 좀 부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뭐 올림픽이 이렇게 또 치러지면서 한여름에 자꾸 좀 산만하죠. 사람들 올림픽 얘기하고 막 뭐 TV에서 무슨 중계한다 이러면은 자꾸 신경 쓰이고 뭐 스포츠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산만해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그런 것들을 뚫고 묵묵히 이제 자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 시기고요. 아마 저도 이제 수험생활 떠올려 보면 두 번의 어떤 큰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봄에 봄에 한 번 왔고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제 겨울철에 겨울에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뭐 흔히 뭐 이제 속된 편으로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모의고사를 받는데 생각에 또 목표에 미치지 않는 점수를 받았을 때 첫 모의고사 끝나고 보통 첫 모의고사를 이제 봄에 치르니까 첫 모의고사 끝나고 뭔가 이렇게 슬럼프가 왔던 몸도 늘어지고 축축 늘어지고 의지도 좀 꺾이고 첫 번째 슬럼프가 봄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좀 정신적인 슬럼프였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오는 슬럼프는 정신적인 슬럼프와 육체적인 힘듦이 겹치죠. 육체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질 때 아닙니까. 여러모로 체력적으로도 좀 힘에 붙이고요.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긴 레이스를 펼쳐오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좀 힘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조금 뭔가 응원, 힘을 드려야겠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런 짧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할 만한 위치는 아니죠. 그저 물리나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조금 과분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먼저 산 건 사실이니까 제 수험 생활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좀 다시 다지면서 남은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짤막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어떤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100일을 앞두고요. 저는 뭔가 수험 생활하면 특별함으로 가득 차 있죠.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묵묵히 일상의 하루하루 그리고 그 소박한 하루하루들을 누적시켜 가면서 또는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들을 누적시켜 가면서 큰 목표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뭔가 여느 뭐 여러분들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한 19살, 20살 정도 될 테니까 태어나서 기억이 닿는 한 한 18년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한 18년 정도 살던 그 일상과 그 일상의 무게감 과는 조금 다른 특별함들을 가지면서 수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특별함과 무게감이 여러분들에게 큰 중압감으로 뭔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남은 100일이 남은 100일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계절이 좀 다를 뿐 선선하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긴 하죠 사실 수능 근처 가면 좀 추워지겠지만 남은 100일이 우리가 지나온 한 7개월, 8개월의 시간에 비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일상들이겠냐 싶을 텐데도 뭔가 큰 중압감, 큰 무게감 뭔가 본인 스스로가 부여하는 특별함 주변에서도 강제를 하죠 넌 수험생이야 넌 열심히 해야 돼 대입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게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본인을 짓누르고 있을 텐데 저는 좀 정말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추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이 100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제가 기술적으로는, 입시 기술적으로는 또 다른 측면의 조언들도 많이 합니다 남은 파이널 100일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인 시간 예전에 제가 상반기에도 캐스트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 아마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이제 대략 한 200일 좀 넘게 수험생활을 보냈죠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따지면 3분의 2 정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갔지만 제가 보통 현장 강의에서도 그렇고 인강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독려할 때 그렇지 않아 물리적으로는 3분의 2가 흘러갔을지 모르지만 실질의 관점,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직 남은 100일의 가치가 매우 커 남은 100일 동안 뭔가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뭔가 무의 상태 뭔가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냈던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꾸역꾸역 공부하면서 강의 듣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쌓였을 실력들이 있거든요 포텐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슬슬 발현될 시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쌓인 그런 어떤 기본 내공들이 발휘가 된다면 남은 100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전반기 한 200일보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한 절반밖에 안 되지만 200일보다도 더 큰 더 많은 공부와 성취를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약간 수험 기술적인 측면이죠 수험 기술적인 측면이고 전혀 뭔가 멘탈적으로는 안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몸이 더 바빠지고 싶죠 바빠지려고 해요 마음이 더 급해지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까지 200일을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치게 보냈지만 그래도 백의범 얘기 들어보니까 남은 100일 그래 뭐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전의 나와는 좀 다르지 그치? 겨울 때의 나와는 좀 다르지 3월 학평 직후의 나와는 좀 다르지 그래도 산전수정 겪으면서 쌓인 실력 그죠? 여러 가지 노하우들 기본 내공들 개념들이 탑재되어 있는 나는 뭔가 남은 100일 동안 좀 더 의미 있는 성취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도 있지만 그 희망이 주는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남은 100일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성취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을 8개월 동안 짓눌러 왔던 뭔가 수험생 신분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뭔가 수험생으로서의 가져야 될 덕목, 자세, 노력 뭔가 그것에 대한 부담감, 성취에 대한 뭔가 갈망 이런 것들이 뭔가 파괴했을 나의 일상 그죠?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놀아 제끼라 그래 뭐 인생 뭐 있냐 대입해서 뭐 성공, 실패 이게 뭐 길게 보면 별 의미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뭔가 부담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죠? 저도 사실 제가 예전에 또 이것도 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19살 기범위의 성공과 실패 뭐 그런 캐스트에서 저 입시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가 조금 달랐습니다만 저는 뭐 내신 수능 본고사를 다 치렀던 세대거든요 정작 저는 수능을 못 봤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능을 못 보고 수능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능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원래 세웠던 목표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얻었던 점수에 한참 못 비치는 점수를 제가 실제로 얻었고 그것에 비해서 이제 뭐 본고사를 좀 잘 봐서 대입은 어느 정도는 절반의 성공 정도를 한 거였는데 근데 뭐 수능은 정작 못 봤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찾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뭐 재수를 한 건 아니니까 현역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의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현역이 갖는 여기 뭐 N수생들도 있겠습니다만 N수생들은 그래도 좀 약간 노련하잖아요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또는 재작년 작년에 또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중압감이 클 것 같은데 수험생을 막바지 뭔가 수능이 임박해오고 아 진짜 수능이 진짜 오나? 내 인생에 진짜 수능이 올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 두려움과 중압감 이 짓눌러온 그 파이널 시기의 그 우왕좌왕 뭔가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느낌에 정말 닥치는 대로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닥치는 대로 뭔가 정리할 틈도 없었죠 그죠? 의미 있는 지식으로 조직화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반추하고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상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일상이라는 게 뭐 우리가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 말고도 수험생활에서의 어떤 일상, 평정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렸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수능 때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난이도 내가 기대했던 유형이 아니었거든요 첫 시간 이제 저희 때는 뭐 언어 영역이라고 불렀었는데 국어죠 국어 내가 기대했던 유형, 내가 예상했던 유형, 내가 예상했던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제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열심히 파이널 시기를 잠도 막 서너 시간밖에 안 자거든요 일상을 온전히 파괴해 가면서 내 리듬을 완전히 파괴해 가면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노력의 관점, 인내의 관점에선 저도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했단 말이죠 뭐가 문제였을까? 나는 왜 당일날 내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원치 않는 점수를 받아들고 온 것일까라는 걸 뭐 지금 와서 또 다시 새삼스레 한번 고민해보면 일상과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내려놓을 것을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나의 그릇이라는 게 있을 텐데 내가 가진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걸 채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그 그릇에 온전히 뭐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불안전한 상태 불안정한 지식들 뭔가 막 혼재돼서 내가 이제 원할 때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우거구구구 집어넣은 거죠 휘발성이 강한 지식들을 막 주입한 거죠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고 그리고 무너진 게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 저는 뭐 수험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조언을 이 영상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또는 강의 중에서도 묻은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복원해라 평정심을 찾자 조금 내려놓자 많이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는 뭐 열심히 하지 말자와는 좀 괴가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늘상 인내하며 하루하루 1분 1초 현재의 순간들에 최선을 다 돼 다만 분에 넘치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는 말자 그런 얘기죠 하루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하루가 100번 쌓이면 100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100일을 보지 말고 또는 100일 뒤에 있는 수능을 보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보는 게 되게 일상이 좀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목표치도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사실 그게 대부분 실현이 안 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비문학 지문 뭐 이런 것들 풀고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뭐 수학은 모의고사 한 회분 풀고 뭐 물리학은 뭐 또 모의고사 한 회분 풀고 단원별로는 특성자성 이론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강의 듣고 누구 강의 듣고 사실 그게 대부분 실현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이제 하루가 끝날 때 잠자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뭐 영역별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물리학 강사니까 물리학으로 예를 들자면 난 오늘 특성대성 이론을 공부했어 특성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몇 가지 유형들을 점검했어 문제를 한 12개 정도 풀었어 그럼 12개를 풀었잖아요 하지만 12개를 풀다가 뭐 예를 들면 3개 틀렸어 3개 틀렸는데 3개 틀린 이유가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오해했어 이 문제는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예 몰랐어 잘못 알고 있었어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제대로 좀 단추해보면 원인이 좀 나오죠 그러면 사실 이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잠까지 줄여가면서 막 더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데 그냥 뭐 이런 정도의 소박한 약속 근데 이 3개를 오늘 내가 잠까지 줄여가면서 강의 들으면서 또는 뭐 다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다 한들 시험장에 이걸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오히려 예전에 제 수험생활에 실패를 되돌이켜 보건데 그릇에 넘치는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큰 실패였다 난 다시 돌아간다면 수험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럴 것 같아요 물리 문제 12개를 풀었어 3개를 틀렸어 근데 뭐 A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원인이 있었고 B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원인이 있고 C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원인이 있어서 아 이건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반복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반복 연습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되죠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또 볼 겁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뭐 실모를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오늘 다 끝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죠? 세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실점의 경험 예를 들면 B문제가 가장 아깝다 이게 사실 제일 납득이 안 간다 그래 이걸 왜 틀렸는지 뭐 스크랩까지는 아니어도 일기 같은 걸 쓰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통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일기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그냥 예를 들면 8월 8일이다 오늘 8월 8일인데 102번 모의고사 1회 풀고 3개 틀렸는데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고 12번 문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데 이거 왜 틀렸는지를 한번 가볍게 정리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딴 과목 선생님들은 또 절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점은 다르니까 저는 과목별로 하나씩만 그죠? 자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만 좀 소박하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죠 계속해서 누적해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좀 약간 부담감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숫자를 생각하면 사람은 중압감에 휩싸여요 내가 뭐 물리학 1에서 45점 이상은 최소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숫자에 휩싸이고 또는 오늘 뭐 내가 물리학 1을 3시간 공부해야 되고 오늘 내가 5개 틀렸으면 5개를 완벽하게 리뷰하고 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숫자 정량화된 목표 그죠? 100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100일 남은 게 100일 내일이면 두 자릿수 99일 98일 중압감이 막 늘어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뭐 오늘 이제 공부가 끝나면 그냥 되게 주관적이고 침량이 안 되는 그 무언가 아니 뭐 예를 들면 12번 15번 19번 틀렸는데 12번 15번 19번 중에 그냥 꽂히는 거 있잖아요 3개 중에 하나 골라보자 그래 난 15번 뭔가 15번이 아까워 뭔가 되게 안타까워 이유는 없어요 뭐 그게 더 중요하다 강의 중에 배기범이 더 강조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그냥 어 이런 건 아 이건 다시 틀리고 이건 뭐 사람이라는 게 뭐 12번 15번 19번 다 나중에는 다 맞춰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그래도 15번이 너무 안타깝다 여기까지 닿았던 것 같은데 손끝이 여기까지 닿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사소한 실수를 범했구나 인상 깊은 걸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영역당 하나 정도씩의 어떤 자신의 어떤 약점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가는 시간을 그냥 100일로 정하는 거죠 뭐 실모를 풀든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하든 또는 개념을 다시 보든 또는 상반기에 봤던 기출을 한번 다시 보든 뭘 하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런 학습 단계별 목표 학습 단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 보면 뭐 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나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학습 시간이 한 4, 5시간 무리하지 않고 4, 5시간 정도 나오는데 뭐 국어 1시간 하고 뭐 수학 1시간 하고 뭐 탐구는 뭐 30분씩 쪼개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발견되는 본인의 어떤 아쉬운 점들 메모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아 오늘은 잘했어 스스로 칭찬해 주면서 푹 자고 내가 오늘 며칠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이 모의고사를 보면 몇 점 받아야겠다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일정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그냥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아쉬웠던 점 그리고 기록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박한 일상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 보면 절대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옆에서 야 내일 수능이래 그리고 수능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만 자꾸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잠재된 이제까지의 노력으로부터 쌓여있는 여러가지 그 포텐셜들이 그냥 활활 터져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자 수량화된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뭔가 부담감과 중압감과 목표로 인해서 파괴된 일상을 조금은 복원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자까지는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인 것 같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자 정도로 남은 100일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건 뭐 제가 뭐 물리학 강사로서 또는 뭐 수능을 대단히 잘 본 무슨 만점 선배로서 이렇게 주는 되게 격조있는 조언과는 좀 다르겠죠 뭔가 이렇게 격조있는 조언은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럴 것 같아요 순공 뭐 몇 분이에요? 20분? 순공 10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 또 달릴 텐데 뻔한데 어찌했든 간에 그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마무리 해야겠죠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고 시간 잡아먹을 테니까 어찌했든 간에 남은 기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고 멘탈 관리니까 하여튼 뭐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남은 100일 여태까지 뭐 지나온 거를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죠? 지나온 뭐 200일을 너무 아쉬웠으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 나는 혼신의 힘을 당할 거야 좋아요 좋은데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그릇에 맞는 그럼 저는 제 그릇은 뭔데요? 제 그릇은 작으니까 이것만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까? 그냥 너는 3등급짜리야 그러니까 너는 3등급 그릇이니까 그냥 그 정도나 받고 안분지족하라는 얘긴가요? 뭐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선생님 뭐 예전에는 뭐 비범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평범하지 않게 비범하게 노력하라고 엄청 그 노력과 인내와 올인 이런 거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해야지라는 거 강조하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강의 중에는 강의 중에는 그리고 학습 영상을 올릴 때는 또 학습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동료 영상 올릴 때는 뭐 그렇게 채찍질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냥 이제 마음적인 측면에서의 그냥 위로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고요 하여튼 여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건강하게 남은 수험 기간 잘 보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과는 좀 낯설죠? 어쨌든 이런 저의 그 말투 내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낯설었을 가능성이 큰데 제가 워낙 학생들을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중인격으로도 비춰질 것 같아서 약간 걱정입니다만 전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화이팅이고요 힘냈으면 좋겠고 다만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부담 내려놓고 건강하게 100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